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기다 놀고 있는데 진짜 언니가 얘기 많이 하고 저 뒤에 가서 그냥 한 다음에 근데 옆에 계속 나한테 불러줘요. 너무 짜증나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은 한마디 우리 한마디 우리 한마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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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정말 팬이고 나중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You should be lovers and we had to miss You were a geni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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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ere a genius